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옹손 입니다 제가 분해는 작업이 끝났고 이제 파워 펑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서포트 부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서포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게 이 정도 제가 필요한 어 브릭은 이 정도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추가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엘모터 엘모터나 엠모터는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차량의 무게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모터 하나만 가지고는 속도도 나지 않고 힘이 너무 없어서 가지고 놀기가 조금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엘모터 2개를 넣기 위해서 추가 부품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모터를 빨리 장착을 하고 빨리 탈착을 할 수 있기 위한 서포트 파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러한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조립을 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부품이에요 이렇게 생긴 부품 5개 입니다 네모틀 안에다가 이렇게 5개의 부품을 넣었구요 이 상태에서 6cm 짜리 6cm 짜리 십자 브릭을 이렇게 꽂아 주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꽂아 줄 거에요 자 이 상태에서 3cm 짜리 축을 이런식으로 넣어 줄 거에요 또 한 개를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cm 4cm 짜리 브릭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 기어를 여기다가 넣어 줄 거구요 그리고 3 2.5cm 짜리 2.5cm 짜리 축에는 아 반대로 됐네요 4cm 4cm 짜리를 이 기어에다가 넣고 넣고 이런식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cm 짜리는 이 기어에다 넣고 이렇게 넣어 줄 거구요 이 기어가 돌아갈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갈 때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쓸 거에요 고정핀에다가 한 칸짜리 브릭을 끼워 넣은 그러한 브릭입니다 지금 이렇게 4개를 끼워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기어가 아직도 튀어 나오겠죠 바깥으로 그래서 이러한 브릭 다른 차량에서 고장이 나서 떼어 놓은 부품입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기어가 흔들어도 튀어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기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구요 자 그리고 모터 모터를 끼울 수 있는 조립할 때 사용할 브릭은 저는 이런식으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위에 보시면 지금 이 뒤에 브릭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조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핀 그리고 이 빨간색 빨간색 기어 아 빨간색 브릭을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은 다시 조립을 할 때 사용이 될 그런 부품이에요 자 이 부품을 자 이 부분에 이 조립된 부품을 이 부분에다가 이런식으로 조립을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축이 있죠 축과 기어를 이렇게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이 부품을 요렇게 넣을 거에요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기역자로 기역자로 들어가는 부품이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부품에서 저는 고정핀 옆에 있는 고정핀을 하나 뗄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정핀을 떼어 주고요 그리고 원래 조립이 되어지는 부분 원래 조립이 되어지는 부분처럼 이렇게 조립을 일단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조립을 했어요 이 부품이에요 두개 자 이 부품 그리고 제가 서포터 부품이라고 얘기한 부분 이 부품을 이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넣을거에요 넣고 나서 두개짜리 고정핀 두개짜리 고정핀으로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런식으로 양옆에 하나씩 다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해야지 고정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 검은색 이 브릭이 꽂아지는 부분으로 그대로 똑같이 조립을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도 자 반대쪽도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한 상태에서 저는 이 축과 기어 이 축과 기어를 넣어줄거에요 넣어줄건데 축이 길게 길게 빠질거기 때문에 고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보시면 빨간색 빨간색 부분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당기면 빠져요 이 부품을 저는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옮길 생각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방향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축을 이 부분에다 지금 옮긴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거에요 이런식으로 관통이 되죠 자 이렇게 관통이 되는데 관통이 되는 어 이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어가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다가 이 부분 지금 지금 이 빨간색 기어 빨간색 기어 밑에다가 추가로 이 기어를 하나 더 넣을거에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빨간색 기어 밑에 일반 기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이 부분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 부품을 기어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이런식으로 끼워 넣구요 기어가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 주황색 브릭 주황색 브릭에다가 또 뒤에서 밀어서 넣어주시구요 자 이 부분에 원래 있던 원래 장착되어 있던 기어를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기어를 끝까지 맞춰서 밀어주시면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제부터는 뒷바퀴 뒷바퀴가 굴러갈 때 지금 이 기어도 같이 돌아가는거 보이시죠 자 이런식으로 기어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이 다음에는 자 분해된 제품 다시 조립하기 전에 제가 서포트 이 부품이 아직까지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게 되면 모터에 고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옆에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강을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부품 부품이 남아있는게 있어요 이만큼 이 부품을 이용해서 옆에 서포트 이 부품을 조금 더 강화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정핀을 양쪽에 하나씩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십자 십자 브릭을 이렇게 하나 꽂아주고요 이 부품도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는 이 부품은 조금 더 확실하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고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머지 부분은 원래의 부품과 거의 비슷하게 조립을 하는 과정만 남았으니까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립한 것은 루프를 뺀 나머지만 조립을 했어요. 루프를 씌우면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루프를 빼고 나머지를 조립한 상태고요. 이 뒷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뒤에 판넬도 하나 달려있고 이렇게 의자, 뒤에 의자였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향 모터부터 한번 볼게요. 조향 모터는 이렇게 보시면 십자축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고정핀을 하나 검은색을 꽂아놨습니다. 검은색을 꽂아놨기 때문에 조향 모터를 바로 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바퀴 정렬은 일자로 맞춰 놓으시고요. 90도 아시죠? 90도 상태에서 넣은 다음에 쑥 이뤄넣으면 이렇게 딸깍하고 끝났습니다. 조립이. 자, 조향 모터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조향 모터의 조립은 끝났고 그 다음에 주행을 해야 되니까 주행 모터를 껴야 되겠죠. 주행 모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 핀, 이 핀과 이 핀 두 개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 핀, 이 핀 이 두 개 자, 이 상태에 이렇게 들어 놓고요. 모터, 모터에다가는 제가 핀을 이렇게 벌써 꽂아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 부품을 조금 떼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터를 십자축, 십자축 90도로 맞춰놔야지 조금 편한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모터에도 십자축으로 맞춰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L모터 하나도 똑같이 이렇게 껴주면 끝납니다. 제가 지금 모터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끼워놨는데 옆으로 돌리셔도 돼요. 제가 지금 옆으로 꽂았을 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배터리 하나는 A 하나는 B에다가 꽂을게요. 저는 그리고 조약 모터 조약 모터는 D번, D번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선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를 트렁크에다가 적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구동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배터리를 온하고 리모컨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간단하게 구동을 한번 해볼게요. 잘 구동이 되는지 자, 올려놓고 일단은 모터, L모터 하나만 사용했을 때 속도 한번 느껴보세요. 자, 두 개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토크의 차이, 힘, 파워의 차이는 생깁니다. 두 개일 때와 한 개일 때 그리고 앞에 조향장치 바퀴의 조향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완벽하게 소리가 나지도 않고 이렇게 조립이 되었기 때문에 주행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향 모터, 조향 모터에 고정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브릭을 이용해서 조향 모터 뒷부분에다가 이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핀을 꽂아서 고정을, 여기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정핀 두 개를 이 부분에다 고정핀 두 개를 껴서 바닥에 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저는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조립을 한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책상 위에서 잠깐, 아주 잠깐 구동을 해볼게요. 제가 구독 영상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제품 말고도 많은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잘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터를 이렇게 살짝살짝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전혀 나지 않죠. 다다닥, 다다닥, 다다닥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